아니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카메라 너무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 근데 앉으시고 형 준비도 자리가 있네요 사실 야 정국아 우리는 얘네를 위해서 햄버거 사오느라고 그래서 늦은 건데 얘네는 우리 요구를 했을 거야 이거 보시고 진정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한번 먹었을까 봐 햄버거 이거 있는데 여러분 장소문을 당신들이 생각을 한다면 전국이 저기도 안처럼 당신들의 설명만 나와서 너를 위해서 네? 아 저를 받지 않겠습니다 네 어? 오케이 우와 왜 안 받는 거니? 얘네는 먹으면 있다 싶어요 야 햄버거 맛있어 그럼 보기만 해도 돼요 야 기가 막아요 베이컨 치즈 베이컨 치즈 얼키미 버거가 있단 말이에요 수지 수지 버거가 있다 싶어요 하지만 하고 느낌이 딱 먹다 담긴 느낌인데 아니 세거예요 진짜 세거예요 야 다 안 질까요 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 이상한 얘기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 너 그 올드한 방금 알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플라워 스트리트다 아니요 이렇게 먼저 야 플라워 플라워가 뭐냐 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혜주 씨는 그 팀장님이 꽃길의 팀장님이 돼서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야 민석아 너희들 또 옆에서 같이 도와봐 예 야 이거 치워라 아 이거 뭐 이렇게 다 가서 치워 치워 자 이제 뭐냐 이거 안 돼 야 널 위해서 너네 위해서 행복 미안해서 행복까지 사왔는데 진짜 그냥 진심으로 온 거 안다 안 먹은 거야? 이거 진짜 민석이 네 민석이 특히 널 위해서 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너 팬클럽의 어떤 규모사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혹시나 해가지고 널 위해서 저는 소심이 스페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더 없는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바뀌어진 거야 아니 이쪽에 니들어 오셔야 아니야 아니야 정국이 결정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정국이 아니 틈이지 마 정국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되고 하니까 이게 필요 좀 나도